안녕하세요. 열린 유양보사 교육원 장혜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유양보사 국가고시 데뷔하여 쪽집계 모의고사 제8회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번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 3번 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려야 한다. 4번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5번 개인의 경제적 기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5번 개인의 경제적 기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이것은 국제연합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1, 2, 3, 4번은 좋은 내용이고요. 맞는 내용입니다만, 5번 같은 경우는 경제적 기여가 있다 해서 서비스를 달리해 주시면 안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네요. 2번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1번 주야관보호, 2번 기타재가급여, 3번 단기보호, 4번 시설급여, 5번 방문요양 정답은요? 2번 기타재가급여입니다. 장기양급여의 내용은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양급여는 기타재가급여죠. 기타재가급여라고 하는 것은 집에 계신 어르신들은 등급을 받으시면 집에 계실 때 복지용구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일상생활 잘 유지하시다가 갑자기 등급을 받으시게 된 경우라 집에 침대도 없고 이동병기도 없고 목욕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어르신이 집에 계실 때 일상생활을 하시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복지용구를 어르신께 연간 160만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급여 형태를 기타재가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요? 1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입니다. 서비스 제공하실 때요.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켜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어르신의 상태 변화는 잘 관찰해 주시고 이것을 기록하는 것까지 우리 요양보호사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혼자 사는 제가 대상자가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2번 대상자의 병이 다 나오면 만들어준다고 한다. 3번 관리 책임자에게 허락받고 만들어주겠다고 한다. 4번 원칙상 안되지만 특별히 만들어준다고 한다. 5번 명절 음식 차리기 등은 요양서비스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5번 명절 음식 차리기 등은 요양서비스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의 업무는 어르신 제가 대상자 혹은 시설 대상자분의 어떤 일상생활에 관련된 부분이지 요거는 좀 특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5번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가 등급 판정을 받도록 유도한다. 2번 대상자에게 복지용구 구매를 알선한다. 3번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4번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서비스할 대상자를 선택한다. 5번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타 기관에 의뢰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어르신께 우리가 우리 요양보호를 제공할 때 마땅히 해야 될 도리 이런 것들을 윤리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어르신의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주시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이제 세안을 하고 나서 얼굴에 좀 화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럼 해주시면 되고 머리를 너무 긴데 조금 자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근데 어르신은 굽고 나는 머리 자르는 건 너무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르시면 안 되는 거죠. 어르신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6번 대상자와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는 1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2번 친근하게 반말을 사용한다. 3번 대상자를 내려다보면서 시선을 맞춘다. 4번 추가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별도로 계약을 한다. 5번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가사일을 하면서 기다린다. 정답은요? 1번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어르신과의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우리의 윤리적인 태도는요. 상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이다. 이것을 꼭 인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번 시설에서 동료 요양보호사가 치매 대상자에게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목격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못 본 척한 후 조용히 관찰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주의를 주고 비밀로 해준다. 3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4번 기관에 보고한 후 사례회의에 사용한다. 5번 대상자에게 사과하라고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말한다. 정답은요? 3번이네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지금 시설에 계신데 동료 요양보호사가 우리 어르신께 폭언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했어요. 이럴 때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노인 학대에 있어서 우리가 신고해야 되는 기관이 바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우리가 어르신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가 다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대상자의 보호자가 사용했던 기저귀의 재사용을 요구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재사용의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의 기저귀를 사용한다. 2번 소변을 본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3번 다른 가족에게 확인한 후 요구를 들어준다. 4번 옳지 않은 일이라 응대하지 않는다. 5번 요양보호사의 사비로 기저귀를 구매하여 사용한다. 정답은요? 1번 재사용의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새의 기저귀를 사용한다 입니다. 기저귀 재사용은 뭐 있어선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 해롭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새 기저귀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사례에서 시설생활로 인해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박씨 할머니는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다. 요양보호사, 어르신 오늘 진료를 늦게까지 했나봐요. 식사시간이 지났으니 그냥 찬밥을 드셔야겠네요. 박씨 할머니, 밥도 차가운데 국이라도 따뜻하게 데워주지.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번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4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5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요? 4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지금 진료 늦게까지 했는데 식사시간 지났다고 찬밥을 드리는 거예요. 밥도 차갑게 드리면 안 되고요. 국도 차갑게 드리면 안 됩니다.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를 침해당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안경이 깨져 있다. 더럽고 찢어진 옷을 입고 있다. 오물로 이불이 더럽고 육장이 있다.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요? 1번 방임입니다. 노인학대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고 노인학대 유형은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어르신 안경도 깨져 있고 더럽고 찢어진 옷 입고 옷도 더럽고 지금 욕창도 있어요. 내버려 둔 거죠. 어르신을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이건 고의로 깬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내버려 뒀다. 방치했다. 그래서 방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11번 요양보호사가 물건을 들어올릴 때 허리를 보호하는 자세로 오른 것은 1번 무릎을 펴고 무게중심을 높인다. 2번 몸이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좁힌다. 3번 물건을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올린다. 4번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 방향을 전환한다. 5번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올릴 때는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올린다. 정답은요? 3번 물건을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여 들어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허리를 보호하는 방법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펴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구부리고 그리고 무게중심은 낮춰주셔야 됩니다. 둘 다 틀렸네요. 2번 같은 경우에 무게중심은 낮추고 네 맞습니다. 지지면은 넓힌다 입니다. 넓어져야 안정적인 자세가 됩니다. 4번 같은 경우 물건을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리는 거 아니라 몸통 전체를 돌리셔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 양손으로 들어올 때는 허리를 구부리시면 중심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려서 중심점을 낮아지게 한 상태로 무게중심을 낮은 상태로 하셔야 안정적인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정답은요? 2번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입니다. 지금 제가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대상자가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일단 제일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어르신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 보고를 해주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단호하게 이야기한다인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2번 피해 사실을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13번 현대사회의 노인과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와의 동거관계를 불편해한다. 2번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줄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다. 3번 노년기의 형제자매는 사회적 지지자로서의 의미가 없다. 4번 자녀가 직접 노인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5번 배우자와 사별 후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더 오래 산다. 정답은요? 2번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줄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 늘고 있다. 혼자서 어르신이 이제 혼자서 사는 어르신들 독거노인이라고 하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14번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오른 것은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기관지벽의 부종과 기도협착 숨을 내쉴 때 색색거리는 호흡음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찬 공기 노출 시 기도의 과민반응 1번 천식 2번 폐렴 3번 폐결액 4번 폐수종 5번 만성기관지염 정답은요? 1번 천식입니다. 호흡기계 감염병이 어르신들 많은데 그 중에서 기도와 협착됐다든지 색색거리는 호흡음이 전형적인 천식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이 천식인 거죠. 어떤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정답이 천식이고요. 나머지는 호흡기계 질환이긴 한데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천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변비의 원인이 되는 요인으로 오른 것은 1번 충분한 수분 섭취 2번 섬유질이 많은 음식 섭취 3번 마약성 진통제 사용 4번 복부 근육의 힘 강화 5번 신체활동 증가 정답은요? 3번 마약성 진통제 사용입니다. 약물 가운데서는 이렇게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재산제라든지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그렇게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변비의 원인이 되는 게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6번 다음과 같은 정구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상하다. 일어서려고 하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진다. 말할 때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말을 잘 못한다. 1번 난청 2번 빈혈 3번 고혈압 4번 뇌졸중 5번 폐렴 정답은요? 4번 뇌졸중입니다. 네 이렇게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하고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 발음이 분명하지 않은 이런 상황은 이제 뇌의 일부가 손상이 됐을 때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뇌는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우 뇌, 좌 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이죠.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왼쪽 뇌가 손상이 되면 반대쪽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해지고 오른쪽 뇌가 손상이 되면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면서 어느 장애까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이렇게 편마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서려고 하면은 자꾸 한쪽으로 넘어지는 경우는 소뇌가 손상이 됐을 때 이제 이런 정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제 뇌의 혈관이 이렇게 이제 경동맥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혈관의 어느 부분에 이제 막히거나 이것이 이제 뇌경색이죠. 막히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뻥하고 터졌습니다. 그럼 뇌출혈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뇌졸증이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17번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지는 경직현상이 나타나며 운동시 악화와 안정시 호전되는 증상의 노인성 질환은 1번 퇴행성 관절염 2번 류마티스 관절염 3번 골연아증 4번 골다공증 5번 고관절 골절 정답은요? 1번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뻣뻣해지시고요. 또 더 많이 움직이면 더 아프시고 쉬면은 좀 나으세요. 요런 걸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어르신들의 관절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라고 있습니다. 요 연골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요 연골이 달아요. 그래서 관절이 서로 이제 마모가 돼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오른 것은 1번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와요. 2번 소변량이 많아졌어요. 3번 소변에서 냄새가 나요. 4번 소변줄기가 굵어졌어요. 5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요. 정답은요. 5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요 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이제 야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고 소변이 나오는데 줄기도 가늘고 또 보고 나도 이렇게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전형적인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사지마비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 있을 때 육창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나, 5번 마 정답은요. 4번 나 입니다. 여기 청골부위 엉덩이 있는 쪽이 이제 육창이 가장 잘 생깁니다. 누워 계시는데 물론 다른 곳도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평평한 침대에 누워 계시는 바로 누워 계시는 제 위를 제 안과 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누워 계실 때는 닿는 면적이 여기 후두부, 견갑골, 팔꿈치, 발뒤꿈치 이렇게 닿습니다. 다 생길 수는 있지만 특히 청골부위가 잘 생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1번 기관진의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이 용이하다. 2번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된다. 3번 호흡 근육은 위축되나 근력은 유지된다. 4번 선모운동이 증가되어 미세물질을 걸러내지 못한다. 5번 콧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되어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한다. 정답은요. 5번 콧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되어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한다 입니다. 점막이 많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효과적으로 흡입이 안 되는 내용이 호흡기계의 특성으로 맞는 것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1번에는 기관진의 분비물 증가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용이한 게 아니죠. 호흡이 힘들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두번째는 폐포라고 하는 것이 폐의 실질 조직인데요. 산소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것을 폐포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물속에 있었잖아요. 이제 나오면서 응애하면서 폐호흡이 되는데 그때 이제 폐포가 확장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폐호흡을 하게 되는데 폐호흡을 하게 됐다는 증거가 응애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산소가 있고 밖에, 밖에서 공기를 들이마시면 산소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하고 교환이 일어나는 이 폐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폐포는 탱글탱글하면 좋은데요. 연세 드시면 탄력성이 감소돼서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래서 폐활량도 줄어들고 호흡이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탄력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흡기계 감염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호흡기계 질병이 있으신 분은 심호흡을 하세요. 이런 내용이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이죠. 3번을 보시면 호흡근육은 위축되나? 위축되는 거 맞습니다. 근력은요? 감소가 되죠. 4번 보시면 섬모운동이 증가되나요? 아닙니다.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섬모운동은 기관지 내에 있는 이물질들을 뱉어내고자 하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물질을 내보내고자 하는 이런 운동이 섬모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이 들어왔네요. 또 분비물이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밖으로 밖으로 이렇게 화살 방향으로 밖으로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목에 뭐가 이렇게 끼잖아요. 이게 객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뱉어내야 됩니다. 섬모운동은 감소되고 그래서 미세물질을 걸러내지 못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바른 영양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고혈압 치료를 위해 고열량 식사를 한다. 2번 칼슘의 흡수를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번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과일, 버섯, 해조류를 먹인다. 4번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 유제품과 콩을 제한한다. 5번 염분을 줄이기 위해 소금을 빼고 간장, 된장을 충분히 넣는다. 정답은요? 2번이네요. 칼슘의 흡수를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비타민 D가 들어가면 칼슘 흡수가 잘 되는 거죠. 비타민 D는 음식으로도 드셔도 되고, 약으로 드셔도 되고, 주사 맞으셔도 되고, 햇빛 좋은 날 밖에 나가시면 피부에서도 합성이 됩니다. 비타민 D가 우울증도 예방하고, 또 면역도 많이 키워주는 비타민이면서, 또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이라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요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의 대부분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답은요? 1번, 마무리 운동은 심박동수가 안정될 때까지 한다 입니다. 이 내용이 가장 운동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이죠. 어르신들은요,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시진 않습니다. 이렇게 저강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를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준비 운동은 한 20분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빠른 동작보다는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 중간에도 어르신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폐활량 줄어들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어준다 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잠들기 어려운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잠자기 전에 술을 마신다. 2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3번,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따뜻한 녹차를 마신다. 4번, 잠들기 전까지 텔레비전을 본다. 5번, 취침 전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정답은요? 2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수면을 돕는 방법은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좋으시고요. 일정한 시간에 잠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1번처럼 술 드시면 안 됩니다. 밤샙니다. 3번 같은 경우,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데 이렇게 따뜻한 녹차를 드셨어요. 그러면 이 녹차라고 하는 것에 카페인이 있죠. 그럼 인효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장실 다니시느라 또 숙면 못 취하시죠? 또 카페인이 각성을 시켜주기 때문에 또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그래서 녹차, 홍차, 커피 이거 다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는 따뜻한 녹차가 아니라 따뜻한 우유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우유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어르신 잠을 좀 잘 올 수 있게 도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유를 드시면 되겠고요. 4번 같은 경우도 텔레비전을 보시면 텔레비전 빠져듭니다. 그래서 안 되죠. 그리고 5번처럼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면 또 각성이 됩니다. 막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네요. 24번 대상자가 두통이 있을 때마다 약을 복용하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약을 쪼개서 나눠 먹게 한다. 2번 한 번에 많은 양을 사두고 필요시 복용하게 한다. 3번 증상에 따라 약 용량을 조절하여 복용하게 한다. 4번 비처방 약이라도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게 한다. 5번 증상이 비슷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4번 비처방 약이라도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게 한다. 25번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의 주기로 오른 것은? 1번 6개월, 2번 1년, 3번 3년, 4번 5년, 5번 10년.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에는 1차 접종을 같이 합니다. DPT 예방접종이죠. 그리고 추가접종은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만 10년마다 추가접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년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6번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의 겨울철 운동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저녁에는 준비운동을 하지 않는다. 2번 실외운동을 삼가고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3번 추운 날씨에는 야외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4번 몸을 단련하기 위해 장갑이나 방안복은 착용하지 않는다. 5번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도 변함없이 운동을 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실내 운동을 삼가고 실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고혈압이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면 겨울철에 뇌질증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갑자기 추운데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27번 노인의 낙상을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은 1번 변기 옆과 육조벽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2번 문턱을 만들어 방과 거실을 구분한다. 3번 화장실 앞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깔개를 깔아둔다. 4번 계단 욕실 등을 어둡지 않게 한다. 5번 바닥에 흘린 것은 즉시 닦아준다. 정답은요? 2번 문턱을 만들어 방과 거실을 구분한다. 지금 낙상을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입니다. 문턱이 있으면 어르신들 걸려 넘어집니다. 걸음걸이가 끄는 듯한 걸음걸이가 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탁 걸려 넘어지세요. 그래서 문턱은요? 아예 없앤다. 로 보셔야 되고요. 혹시 없앨 수가 없으면 경사로를 만들어준다. 이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노아에 따른 시각의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눈썹은 회색으로 변하고 남녀 모두 눈썹은 거칠어진다. 2번 결막은 얇아지고 누렇게 변하며 눈물량은 증가한다. 3번 수정체의 황화현상으로 가까운 곳의 물체에 초점을 못 맞춘다. 4번 각막 반사가 저하되어 손상이나 감염에도 둔감해진다. 5번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것을 좋아한다. 정답은요? 4번 각막 반사가 저하되어 손상이나 감염에도 둔감해진다가 맞습니다. 노아에 따른 시각의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눈썹은 회색으로 변하죠. 남녀 모두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 어르신만 거칠어지시고요. 또 2번에 보시면 결막은 얇아집니다. 맞습니다. 누렇게 변하고 눈물량이 감소하네요. 그래서 틀렸고. 3번 같은 경우 수정체의 황화현상은 수정체라고 하는 것은 안구를 옆에서 봤을 때 맨 앞부분이 속눈썹이 있죠. 앞부분의 바깥쪽 부분을 결막이라고 합니다.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을 다 이쪽을 결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결막 바로 뒤쪽에 있는 것이 각막입니다. 그리고 각막 바로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수정체라고 하는 것인데 수정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정체는 굴절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우리가 물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물을 보게 되면 여기 수정체에서 이제 두께를 조절해서 이게 이렇게 황반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체의 황화현상으로 이렇게 원래는 투명하잖아요. 근데 황화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노랗게 됐다 이 소리입니다. 황화현상. 그러면 가까운 곳에 물체에 초점을 못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건 노안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색깔 구별을 못 하시게 되는 거죠. 파란색, 보라색, 남색 이런 구별을 못 하시는 게 수정체의 황화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어 맞습니다. 그래서 빛이 많이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동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이렇게 이제 안에 동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동공이 눈동자가 있는데 동공이 여기에 이제 밝은 빛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동공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 가면 커지죠. 이런 것이 이제 빛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동공의 지름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고 나가고 빛이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이걸 결정하게 되는데 지름이 줄어들게 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빛이 많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밝은 것을 좋아한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치매 단계별 특징 및 증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초기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수준 2번 초기 자기 물건을 잃어버리고 남이 훔쳐갔다고 의심한다 3번 중기 도움 없이는 혼자서 지낼 수 없는 수준 4번 중기 요리, 빨래, 청소 등 하던 일의 수행 기능이 저하된다 5번 말기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 정답은요 4번 중기 요리, 빨래, 청소 등 하던 일의 수행 기능이 저하된다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왜 틀렸냐고요? 이게 초기 때 증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고요. 요리, 빨래, 청소 이것을 못하는 것은 초기군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 고혈압 대상자의 식단으로 옳은 것은 1번 새우튀김, 달걀, 흰자, 야채찜 2번 현미밥, 시금치나물 3번 흰밥, 청국장 4번 버섯무침, 베이컨 5번 잡곡밥, 고등어, 자방구이 정답은요? 2번 현미밥, 시금치나물입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잡곡 드셔야 되고요. 지금 섬유질 많은 식품 그 다음에 기름기 없는 식품들 이렇게 드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짜지 않은 거 저염식단 그 다음에 저칼로리 저지방 이런 것들이 어르신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튀기지 않은 거 이런 것들 드셔야 되겠죠. 새우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콜레스테롤 많고요. 청국장은 또 너무 짜죠. 그래서 안되고 흰밥 같은 경우는 너무 섬유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버섯무침은 괜찮습니다만 베이컨 너무 기름지고 소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등어 자방구이도 너무 짜네요. 그래서 틀린 것이 하나씩 들어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31번 다음 중 대상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풍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다. 2번 작은 물집이 몸의 양쪽으로 퍼져 띠모양으로 나타난다. 3번 신경통이 1에서 2주 정도 후에 사라진다. 4번 대상포진 백신의 투여로 세포성 면역을 증강한다. 5번 치료는 항생제, 항염증제, 진통제를 사용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대상포진 백신의 투여로 세포성 면역을 증강한다 입니다. 대상포진인 경우 예방접종이 있어요. 대상포진 백신 맞으시면 되고 요거는 평생 한 번만 맞으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풍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아니고 수두 입니다. 헷갈리셨죠?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작은 물집이 몸의 양쪽으로 가 아니라 보통 한쪽으로 퍼져서 띠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경통은 수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도 간다고 하죠. 그래서 요 내용이 틀렸고 5번 같은 경우는 치료제로서 항생제가 아니라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써주셔야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 32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식탁에 오래된 빵이 있다. 2번 한참을 산책하였다. 3번 며칠 만에 용변을 시원하게 보았다. 4번 10시에 사과 한 개를 드셨다. 5번 청소하는데 오래 걸렸다. 정답은요? 4번 10시에 사과 한 개를 드셨다.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으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잘해주셨네요.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정확한 기록 및 신속한 보고를 위해서는 구두보고한다. 2번 상황이 급박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는 서면보고한다. 3번 예기치 못한 사고 시 가급적 해결 후 보고한다. 4번 업무 중 느낀 점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한다. 5번 전산망 보고는 구두보고와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요? 5번 전산망 보고는 구두보고와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님 업무보고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죠. 구두보고, 서면보고, 전산망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일단 구두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나면 정확한 기록을 위해서는 서면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내용이 바뀐 내용이고, 3번같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일단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고한 다음에 해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처럼 이렇게 느낀 점을 기록하시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셔야 되겠네요. 객관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보고합니다. 34번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해 아무런 계획도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행동 유형은 1번 망상, 2번 배회, 3번 건망증, 4번 수면장애, 5번 반복적 행동 정답은요? 2번 배회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이 돌아다녀요. 배회하는 거죠. 우리도 가끔 배회를 하죠.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증상으로 오른 것은? 1번 불안 증상으로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 2번 대상자는 음식이나 수분을 잘 섭취한다. 3번 무혹과 깊은 느린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4번 신장을 통한 수분의 순환 감소로 소변량이 줄어든다. 5번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대상자는 정서적으로 고립되길 원한다. 정답은요? 4번 신장을 통한 수분의 순환 감소로 소변량이 줄어든다. 1번 보시면 불안 증상은 증가하고 반복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마를 부드럽게 이제 문질어 주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 주거나 하시면 되고요. 수면 시간은 늘어나시는 게 맞는 내용이고요. 2번 같은 경우 대상자는 음식이나 수분을 잘 드시지 못하게 됩니다. 뭐 간혹 일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드실 수 있지만 이게 임박한 대상자 대부분은 음식이나 수분을 잘 섭취를 못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같은 경우 이제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전형적인 임종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입니다.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나다가 이제 호흡이 없어졌다가 막 이렇게 가쁘게 몰아셨다가 그래서 느린이 아니라 빠른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같은 경우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대상자는요. 정서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립되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 주시면 되겠네요. 요양보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쪽집계 모의고사 제8회 필기 영역 준비했습니다. 문제 푸시라고 수고 많으셨죠.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요. 모두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사 교육원 장혜영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